한식아, 너도 너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팀에 가서 뛰는 게. 아니, 저 올 시즌에 홀드 9위예요, 9위. 지금 후회하시리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전주 훈련 부상 때문에 얼마 못 뛰어든 그 정도인데 저 진짜 최소 20홀드는 자신 있다니까요. 그래, 알지. 그런데 갑자기 트레이드 되는 것보다는 다 너를 배해를 해서 하는 말이야. 관식아. 이게 무슨 드림즈가 뭐야. 야, 이게 말이 되냐? 올 시즌 공헌도는 싹 다 무시하고 타자가 궁하니까. 그리고 드림즈를 누가 가냐고. 드림즈가 팀이냐? 드림즈도 팀이다. 선생님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잘 던지건 거기서 잘 던지건 다 너한테 박수 쳐준다. 네.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. 가보겠습니다, 선배님. 야, 저 선배는 드림즈에서 좋게 난 거 아니야. 야, 우리 친정팀 욕하면 좋겠냐. 오랜만에 이끌게. 나, 이 데에에이. 예. 예. 안녕히 계세요. osterior.